이게 구호물품인데 지난번에 왔을때 하고 차이가 있네요 자 전반적으로 굽다 보면 이정도 여기 얘랑 햇반 티슈 물하고 이거 또 아 참기름 부유 그 다음은 돌기름 와우 김치 두개 김치 두개 얘 너무 많다 와우 나 혼자 어떻게 먹어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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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내 생일이니까 이 안에 미역국이 들어있으면 딱인데 미역국이 있으려나 자 설렁탕에 진짜 많다 제주도많은 짱이네 설렁탕 감자탕 사골곰탕 비비고 육개장 너무 많아 닭곰탕 두부찌개 잠깐만 보면 아 미역국이 없음 아 미역국 없음 진짜 많아요.. 주인공이 많습니다 다음번에 이거는 오빠 rather reet요 place 주인공이 있고 sleaze 오 Install etical 하하하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랑 와우 엄청납니다 제주도에서 자가격리할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네요 근데 그런데 미역국이 없어요 그냥 쟤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겠네 그죠 자 또 몇일 남았지 13일 남았네 언제 끝나냐